사장님 사장님 사주에 여자가 없어요 내 사주 그 노래. 근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일찍이 말을 하자면 고등학교 나이에 혹시 여자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나이에 맞죠? 너무 결혼을 빨리 해서 아마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사장님 사주 자체가 정말 우리 같은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사장님 마음속으로 허허 나는 일평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왜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나한테 남은 건 병밖에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늘도 원망했다가 땅도 원망했다가 이런 말도 있죠? 산도 원망했다가 우리가 영웅도 원망했다가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왔어. 그럼 사장님이 나름 열심히 공은 들었지만 원망의 공만 들였나 봐. 왜 나는 안 되시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았다 치자 자식이 두 명입니까? 네. 자식이 두 명이지만 아버지랑 그늘이 없고 또 자식이랑 그늘이 사장님한테는 없어요. 또 와이프랑 그늘이 없어요. 뭐 빨리 결혼해놓고 빨리 이혼도 빨리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와이프한테 한다고 했어. 자식들한테 한다고 했어. 그러나 그니들은 사장님한테 받은 게 없거든. 왜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왜 되는 일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왜 남이 하면은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왜 망하는지 또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치는지 또 내가. 짤리는지 돈을 할 수가 없어. 그쵸? 네.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았을 거라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당하는 인생도 많이 살았어요. 내가 돈을 벌다가 또 벌만하면 남들한테 당하고. 나도 남들한테 믿었다가 또 당하고. 아마 지금 딱 이런 말 이런 말이 사장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참 하기 힘들지만은 정말 세월 하나 무심하더라고. 내 밥 먹기 수사나 들기가 우리 왜 다지 힘들까? 아닌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쵸? 네. 남들은 그럭저럭 아무리 힘든 시기지만 정말 힘들어요. 지금 나라 자체가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어떤 이들은 내가 벌어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하나하나 꽃가물 뺏먹듯이 뺏먹지만 사장님 꽃가물 이미 다 끝났어. 언제? 내 사십 대. 응?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사십 오세 때까지 그럭저럭 나무 좋은 일도 많이 시켰을까 솔직히 말해서. 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나무 좋은 일도 많이 시켰고 정말 이제는 내가 내가 한번 세워보려고 세워보고 또 내가 뭐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든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발부둥 쳐도 돈도 안 따라줄 뿐더러 자식도 나랑 연락이 두절돼 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언제 내 자식들이 나를 찾아올까. 또 몸이 솔찬히 안 좋으실 거예요. 이미 내 마흔일곱 마흔아홉 오십하나에 내 몸을 칠하는 수예요. 응? 내가 만약에 품을 맞든지 뭐 뇌경색을 맞든지 심장을 뭐 맞든지 좀 다 칠하는 수예요.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그 당시에 뇌경색 걸렸었어요. 그쵸? 그 사람 안에 오신 것도 충분히 여기까지 병을 이겨내고 살아온 게 충분히 사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냥 정말 이렇게 안 오셔서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언제 돈을 벌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해있고 내가 4년이 됐을까? 3년이 됐을까? 5년이 됐을까? 인간한테 크게 또 배신을 당했을 거예요. 말씀해 주셔야죠. 인간한테. 4년, 5년 전에 뭐 그렇게 배신당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3, 4, 5년 전에. 왜 그러냐면 내가 믿었던 여자가 됐던 나랑 같이 살자고 약속을 했던 그게 그냥 나를 내비두고 도망친 분인 선을 하나 비춰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내 가슴을 부여안고 울어라 하는 사주거든요. 그게 언제 끝나냐? 앞으로 향후 2년 있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불명이 싫어는 또 한 번 당했을 거예요. 내 와이프가 아닌 제 다른 여자랑 내가 너랑 나랑 한 번 살아볼래? 너랑 나랑 한 번 우리 없는 사람끼리 열심히 살아볼래? 불명이 그래서 사장님이 뭐 있는 돈 없는 돈 금전에 물론 불명이 나갔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죠? 그 4, 5년 전에 만나서. 지금 그런 시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 4년 전에 그랬다. 그러니까 사원이 됐을까. 만난 지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렇든 사원이 됐을까 그렇게 말을 했잖아. 네.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어르신한테. 근데 뭐 왜 그러냐면 나도 유튜브를 찍으려면 나도 살해야 돼요 솔직히. 점을 잘 봐야지 점을 못 봐면 누가 저한테 점 보러 오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가 예를 들어서 꼭 뭐 장사를 한다. 영업을 한다. 사장님이 술이나 뭐 물이나 물은 커피겠죠. 그런 사업이 맞아요. 그러나 온체 사주 자체가 스님 사주라. 온체 스님 사주라. 내가 떠돌은 인생이야. 떠돌은 인생. 떠돌은 인생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물론 잘 된 사람은 확실히 잘 돼. 그러나 내가 향후 앞으로 2년 동안은 더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떠돌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내 건강도 그때가 돼야지만 많이 좋아지고요. 사장님. 사장님한테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만약에 유튜브에서 뭐가 좋더라. 닮아있으니 좋더라. 뭐 이렇게 좋더라. 뭐 소금단지 집에 갔으면 좋더라. 사장님 집은 집이지. 기질의 집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듣고 뭐 이것저것 다 집에 다 옥수면 옥수? 다 모셔놓고 나만의 기도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고 있죠? 그냥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그렇죠? 그냥 이 노트버에서 보고 이거 좋다 하니까 또 해놓고 저 노트버에서 보고 저거 좋다 하니까 해놓고 나만의 하나 신당을 만들었어. 나만의 신당. 뭔 말인지 알지? 우리는 정말 신당이고 사장님은 나만의 신당을 만들었어. 거기에서 혼자 말하고 혼자 대화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술 한잔 부어놓고 기도하고 있고 나 이렇게 힘드니까 힘듭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당장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박수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기가 센 분이 잡동산의 귀신은 다 본인이 불러들고 있는 거 몰라요? 본인이 지금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것도 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고 정말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해서는 되진 않아요. 지금 사장님은 우리가 사장님은 이런 신을 안 모시기 때문에 절에 가서 아니면 우리 같은 데 와서 저 좀 눌러주세요 할 판국인데 사장님 스스로가 더 집에다가 더 모셔놓고 더 신을 부추긴 거예요. 신도 부추기고 귀신도 부추기고 거기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 삼촌 총 맞아서 간 내 삼촌. 총 맞아서 삼촌 총 맞아서 갔어요? 아니요. 술로 갔어요. 뭐 술로 갔고 맞아서 간 삼촌 맞아서 간 삼촌 있죠. 지금 그분들이 자기가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기가 신인인 줄 알고 사장님이 지금 집에 다 같이 계신단 말이야. 왜 조상을 다 부르다나. 이분은 자손 없이 갔죠. 자손 없이 간 분이 먼저 앞장을 쓰고 있잖아. 그럼 제가 제사를 지내드리거든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는 걸로 끝내세요. 그럼 제사는. 그걸로 끝내지. 왜 그냥 인간이 법사 행동을 하시고 왜 스님 행동을 하시고 그게 내 집안에 귀신을 다 갖다 불러다 놓고 있어요. 객사에서 맞아갔어요 술로 이분은 삼촌이란 분은 아세요? 그리고 내 집에 돈 다 훔쳐서 밖에 나가신 분이 삼촌이에요. 그럴 땐 집안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을 집안에 모셔놓고 내가 이분을 술배를 한다. 잘 될 일 하나도 없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보러 가서 다 정리하세요. 그 저는 삼촌이 자식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 맘. 난 힘들어서 안 지내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 왜 삼촌만 모신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엄마부터 시작해서 집에 귀신은 다 모셔 놓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사장님은 인간이지. 박수야 박수도 그런 그 닦아서 천신 그런 일 모시지 그런 분들은 안 모셔. 그런 거 하지 마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